좀 더 후ť 이런 것도 없다는 것은 해보니까 머리를 잘은 양념정제 Sol 그래서 바닥에 빼뀌랈는 양념정제 쌀쌀쌀쌀쌀쌀쌀쌀쌀 배받을 위치해 마라는데? 件事情 중간에 집게가 가벼운 애들 그 요리는 포장하다 와 다쳤어 도넛도 될거 같애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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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왜 안되지? 왜 안되지? 왜 안되지? 사람들이 후기 왜 안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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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? 왜 안되지? 이게 훨씬 안되지? 그게 훨씬 간단해요. 연결하는게? 그리고 후기를 보니까 다들 이 어플 얘기만 있어가지고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서 어플을 받아봤는데 회원가입이 있길래 비참하가지고 처음에는 공유기랑 하는 걸로 했는데 잘 안되가지고 아 그래 어플로 해보자 했는데 완전 한 번에 냈어요. 요가 다니면서 입으려고 여름용어로 새로 샀어요. 하나는 이건 친구 거고. 이건 레깅스. 레깅스. 이건 속옷. 진짜 향기가 난다. 입으면 이 정도? 이게 S인데 이게 제일 작은 거인데도 엄청 붙지 않고 허리만 약간 붙는 느낌? 이렇게 팔도 이 정도? 워낙 얇아서 안에 밝은 걸 입으면 티가 날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가볍고 엄청 얇고 운동할 때 괜찮을 것 같아. 이거는 8부짜리로 샀어요. 뭐야 진짜 짧은데? 7.5부로 했나? 아닌데? 원래 이렇게 짧은가? 진짜 당황스럽다. 진짜 짧은데? 지금 딱 무릎과 무릎. 여기 무릎과 무릎인데? 완전? 이거 봐야겠다. 아 진짜 이렇게 짧을지 못했는데. 당황스럽군. 이건 진짜 작다. 이거 앞이야. 하! 으아! 차가워! 아! 확실히 여름 거다. 확실히 여름이야. 생각보다 짧은데 진짜? 하! 와아! 진짜 귀엽네. 여기까지 없고. 아 추워졌어 갑자기. 이게 재질이 확실히 전에 산 거랑은 약간 다르고. 재질이 진짜 여름. 아 이건 여름 옷이다 라는 느낌. 이게 좀 더 약간 처음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. 약간 좀 덜 늘어나는 느낌이에요. 지난번에 산 것보다. 그래서 좀 약간 여유있게. 처음부터 여유있게 입고 싶으면. 약간 한 치수 큰 걸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또 있다 보면 늘어나기는 하니까. 근데 진짜 너무 당황스럽다. 이렇게 너무 짧은 게 올 줄은 몰랐는데. 막상 입으니까 또. 생각보다 엄청 짧지는 않은 느낌. 그래도 그만큼 또 늘어나니까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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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못 피는 진짜 어이가 없다. 아 진짜. 그래도 고생 붙었나보다. 지금 얘가 덜렁덜렁했는데 아.. 비 난다고.. 진짜.. 아니 진짜.. 어이가 없다. 오해 증물.. 이 랜트를.. 근데 이거 옛날 건데 잘 붙을려나? 벌써 떼지는 게 옛날 건데. 그리고.. 심지어 그림까지. 어떻게 붙었더라? 희망이면 이쪽으로.. 희망이면 이쪽으로.. 잠깐만요. 어떻게 붙이지? 아야.. 벌써.. 흠.. 됐다.. 흠.. 두루뚜루 두고.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저의 우수수수수 손에 갑자기.. 아.. 진짜.. 으아.. 허리야.. 아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확실히 두껍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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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